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사일본어 제리피티 강사 우선희입니다. 자, 오늘은 제리피티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기출문제를 함께 풀어보므로서 앞으로의 시험 문제에 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어 지식 파트를 지금부터 진행을 할 건데요. 자, 언어 지식 파트는 문자어휘 그리고 문법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먼저 문자어휘 문항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항수 먼저 첫 번째 1번 문제는 한자 읽기 파트 5문항입니다. 자, 두 번째 2번인 한자 표기 파트 5문항, 어형성 문제는 3문항에서 5문항으로 출제됩니다. 책은 연속에서 3문항으로 출제되고 있으니까 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맥규정 파트 1번 문항 그리고 유의어 파트 5문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법 문제 5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문제 풀기 전에 먼저 첫 번째 읽기 파트에 대한 포인트 잠깐 짚고 들어갈까요? 자,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겠죠? 자, 특이한 읽기를 하는 것도 있고요. 예의적인 발음, 장단 문제, 초금이 있는지 없는지. 자, 그리고 청탁음 문제에 유의해서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두자명사가 주로 출제됩니다. 자, 근데 두자명사 중에서도 음독으로 출제되는 것도 있고 아주 간혹 훈독 명사가 하나씩 출제가 돼요. 그래서 두문항 그리고 훈독 한문항 그리고 형용사 동사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주의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읽기를 할 때 두 가지의 음 이상이 있는 한자가 출제가 되죠. 자, 예를 들면 무거중자가 있으면 자, 초우라고 읽기도 하고 지요다처럼 읽는 것처럼 이런 한자 읽기는 주의를 하셔야 되죠. 자,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자, 문제 풀을 할 때는 문제 풀이 들어와서 다시하게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줄거워진 것만 보고 먼저 문제 풀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문제에 들어갑니다. 자, 제시되고 있는 이 3문항 중에 여러분들께서 어, 조금 어렵다 라고 느끼는 단어들도 눈에 보일 것 같고 음, 너무 간단한데 라고 하는 것도 보실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조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처음에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한자의 무거중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엔세스의 지요다 라고 하는 주의의 읽기도 있지만 자, 엔세스는 초의 읽기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한자인데 두 가지의 음을 하고 있는 한자는 주의에서 보시라고 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네, 자, 엔세스의니 기초나 시료오 미세티 이따다 이따 라고 해서 정답은 기초오가 되겠습니다. 어렵죠? 그래서 엔세스의 학습만 하신 분은 당연히 주이라고 읽을 겁니다.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죠. 출제자들은. 그래서 그게 의식을 해서 2급의 학습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의 단어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에서 이런 단어도 살펴보시죠. 자, 2급에서는 초의 읽기를 하는 단어 중에 손초, 존중, 그리고 신초, 자, 이거는 신중함, 그리고 뒤에 들어오니까 자, 그러면 당연히 초의로 읽으면 되겠네 라고 했을 때 주의에서 공부를 하셔야 될 단어가 주의 개인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 단어도 지금 출제가 되어 있는 쪽이니까 의식을 하시고 자, 이 3개의 단어도 추가해서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두 가지의 음을 하는 한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보셨다면 자, 이제는 훈독의 형용사가 됩니다. 자, 형용사 같은 뜻이면 문장을 읽어들랄 때 이 학습이, 이 단어의 학습이 돼 있지 않은 경우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유출을 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뜻과 관련된 단어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 시 라고 해서 뒤에 들어오는 오크리가나가 같은 것으로 선택지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손에 있어 같이 읽으면 자, 그 얘기를 듣고 매우 음 라고 생각했어 라고 하니까 음, 분하네, 이상하네, 아야시, 이상하네 자, 이상하다라고 생각했으면 어, 이상하다에 해당이 되는 단어가 두 개가 보이죠. 어떤 게 보이죠? 자, 여기 오카시와 아야시가 보일까요? 그러나 이거는 어디까지나 보다? 익히니까 이 한자의 게이할게 자를 보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죠?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보시면 신변이 지금 붙어있는데 이 신변은 정신이나 감정 세계를 컨트롤하는 부스에서 붙습니다. 자, 정답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 자, 도테모 아야시 또 오모다가 되겠죠. 뜻으로 인해서 오카시 라고 마크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이 게이할게 자 외에도 선택지 살펴보므로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죠. 자, 첫 번째 1번 선택지 문하시가 되겠습니다. 자, 문하시는 공허하다 라든지 또는 허무하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여시는 우리가 분하다 라고도 하고 자기가 했던 어떤 행동이 유감스럽다, 후회스럽다 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한자 자체가 니우치다의 해자이기 때문에 고가이라고 하는 한자의 명상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카시 이상하다 라는 뜻이죠. 근데 비정상적이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의 오카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전에 일단 아야시 체크하고 세 번째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죠. 왜냐하면 이 한자 외에 단어를 먼저 중요하다고 공부를 했는데 조금 어렵게 보이는 한자가 보여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토상마, 나니느니모, 세까끄모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한자는 얼굴 용자에다가 모습 자체요. 그래서 이 모습 자자라고 하면 지금까지 자세라고 해서 시세라고 하는 단어에 익숙해져 있었을 건데 이번에는 용자라고 해서 이 용자 자체의 한자의 뜻이 어렵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격도 지금 좋다라고 했는데 모습도 성격도 좋다라고 하니까 자, 모습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우리가 엔슬리에서 배웠던 단어들도 여기서 보이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읽기다는 것을 의식을 하신 상태에서 자, 읽으면 유시모, 세까끄모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라고 하는 것은 얼굴과 어떤 자체의 모습을 가리키때 쓰는 표현이죠. 예, 미적인 관점에서 용모를 가리키때 씁니다. 그래서 요시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요수로 뜻을 가지고 의미추측을 하시면 틀린다는 것을 의식하시고 함께 단어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모습 자자는 훈독으로서 스가타라고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주의하셔서 하나 더 학습을 해놓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뜻으로 들어가면 요수도 어떤 모습이라고 하는 뜻이긴 한데 대부분 어떤 사물의 상태, 상황이라든지 겉모습의 요수를 가지고도 그런 모습이라고도 하니까 자, 이 단어의 뜻을 가지고 선택지 선별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파트 표기 파트의 다섯 문항 보겠습니다. 자, 우선 표기 파트의 포인트 찍고 들어가요. 자, 먼저 포인트 보시면은 일단 가장 기본은 표기는 뭐나? 모양이 비슷한 것을 주의하자. 자, 그래서 모양이 비슷하고 그 꼴이 비슷하니까 헷갈리는 거죠. 당연히 그것을 시험 문제화 시킵니다. 그래서 모양이 비슷하거나 그 다음에 의미가 비슷한 것을 주의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동사가 있다 그러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구르고 미끄러지는 것. 자, 이런 것들. 동사 문제에서 읽기를 딱 내놓고 그 다음에 그거를 표기화 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읽기는 같은데 의미가 다른 거죠. 조금 이따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표기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제 보니까 비슷하게 생긴 한자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쵸? 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트와 헤이마노시오초우다토 이바렐떼를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자, 우리 상징이라고 하는 한자의 명사를 찾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자, 정답 저같이 몇 번? 자, 3번이 돼야 됩니다. 자, 이 3번에 보시는 이 상징은 코끼리 상의 브루징자의 한자입니다. 자,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 어떻게 여기에서 상자도 보이고 있고요. 그죠? 자, 그리고 옆에 보는 이렇게 미자하고도 헷갈리게 되었습니다. 조금 어렵죠? 자, 분석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코끼리 상은 우리가 코끼리를 쇼 라고도 있지만 자, 음덕에서는 쇼라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쇼라든가 그 다음에 쇼쇼 자, 그리고 겐쇼라고 하는 단어도 학습을 해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징 아까 좀 전에 나온 것은 역시 가운데 있는 브루징자가 왕자의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면서 이런 한자의 가운데 있는 작을 믿자, 그죠? 이번에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한자들하고는 구분학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인변이 붙어있는 것은 형상상, 모양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동상이라든지 보냈던 것을 가리키는 건데 자, 마음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이 상상이라고 해서 소조, 기초에서 표시였던 한자죠. 자, 그 다음 에이조 라고 하는 한자의 명사도 함께 학습해두시겠습니다. 자, 다음 코드 들어갑니다. 자, 오카다 상 오 와다이 노 에이간이 사소다. 자, 우리 사소어라는 동사는 원래 인쇼네에서 자주 들어오죠? 네, 자, 정답은 바로 4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근데 이 동사는 원래 인쇼에서는 데이톤이 사소아르다, 에이간이 사소다 외에도 자, 다음과 같은 단어의 의미도 학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는 바와 같이 사소어는 건의하다, 건의하다 외에도 자은의다라는 뜻으로서 나미다우 사소라고 하는 표현도 주체가 되고 있으니까 의식을 해서 학습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선택지 분석 보시면 모양이 비슷한 것만 표기 파트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자, 표기 파트 문제에 들어오는 것은 이렇게 뜻이 비슷한 것도 들어와요. 그래서 모양이라기보다는 동사 같은 것은 뜻으로 문장의 예문에서 유출을 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영화에 초대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알고 있는 단어가 사소의 동사의 표기를 모르시는 분은 만화의 푸를 써서 초대했다. 자, 이렇게 해서 선택지 1번으로 하시는 시술을 범할 수 있을 겁니다.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2번 선택지는 권할권자, 건의하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청할청이죠? 그래서 청했다, 권했다, 초대했다. 의미가 비슷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표기 파트 문제는 의미로도 주제가 되더라. 기억해 두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연결해서 세 번째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가 샤노 쇼힝와 고고대 세조사렛때를 자, 우리 회사의 상품은 여기에서 제조되고 있다. 입니다. 자, 제조되고 있다. 음, 알겠는데 한자를 뭘 선택을 해야 될까? 라고 해서 이렇게 지의조자를 써야 되는 것은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요거는 불어날 증자니까 후회로 후회해서 보셨던 한자니까 당연히 3, 4번에서 체크를 하셨을 건데 자, 그러면 3번이야, 4번이야? 라고 생각했을 때 모양에서 헷갈리게끔 되죠. 거기에다가 뭐죠? 발음의 음도 같습니다. 자, 따라서 선택지 조금 더 분석해서 확인을 하고 자,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정답을 먼저 한번 체크해볼까요? 자, 여러분들 정답 다 같이 몇 번? 세조는 4번이 되어야 됩니다. 자, 분석 선택지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바 같이 위에 있는 한자도 세, 자, 밑에 있는 것도 한자가 세입니다. 근데 위에 있는 것은 지의지자라고 해서 이거는 제작을 하는 건데 기계나 도구 같은 걸 사용해서 물건과 상품을, 제품을 생산해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만들어내는 것이니까 물건과 상품, 제품이 있는 것이니까 세조, 자, 이쪽을 쓰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제품이라고 하는 것도 세히도 당연히 여기서 물건이 있는 거니까 자, 세히도 이 한자와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응용을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일제품이라든가 한국제라고 했더니 니혼세, 자, 그것도 당연히 여기에다가 니혼세를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칸콕구세, 얼마든지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자 공부를 해놓으시고 그 다음 조금 확장시켜서 응용도 하실 수 있도록 해보십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밑에 있는 한자인데 이 밑에 있는 한자는 지의지자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억제하다, 절제하실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보시면은 위에도 제작이고 밑에도 제작인데 밑에 있는 것은 소위 말하면 공연예술제작이에요. 그래서 무대제작, 음반대작, 예술제작을 할 때 쓰는 표현이 세사글 한자는 이쪽 밑에 거 쓴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절제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균이라고 하는 한자의 명사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규정하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세의도라고 하는 한자의 제도라고 하는 한자의 명사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표기 파트 문제에 이어서 자, 다음 문제 3, 어영성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어영성 문제는 총 문제 3문항에서 5문항으로 출제됩니다. 3문항은 최근 연속 3회가 3문항으로 출제되었으니까 참고하시겠습니다. 자, 어영성 문제의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어영성 문제는 주로 접두어, 점미어가 들어죠. 자, 그리고 복합동사처럼 복합어도 출제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겠습니다. 자, 다음 한자문학권 학생이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유리한 문제도 있겠지만 불리한 문제도 있습니다. 몇 가지 짚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몇 가지 단어가 쫘라락 나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회개가 끝났다라고 해서 오하루를 쓰지 않고 자, 오하루 대신에 가이케즈미를 쓴다는 거. 그죠? 끝날 제자, 물 건너갈 제자를 연탁을 만들어서 가이케즈미라고 읽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류라고 되어있는데 류는 유행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명사만의 특이한 방법,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짚고류, 자기만의 특이한 방법, 방식이 이혼류, 일본만의 특이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즈레르라는 동사가 우리의 기초에서 엔슬리에서 데리고 가다 동반하다 라고 표시했어요. 그래서 동반이라고는 한자를 쓰는 게 아니라 자, 아이를 동반함 또는 가족을 동반함이라고 했을 때는 고드모즈레라고 쓴다는 거 기억해 주십니다. 자, 그 다음 아케로라는 동사인데 날이 밝다 라고 하는 동사의 뜻도 있겠지만 이게 전미어가 되면은 앞에 있는 명사의 기간이 끝나다 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즈약해, 그러면 장마가 끝남 이라는 뜻으로서 기억을 해 주십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참진자는 진실이나 참되다 라는 뜻으로 씁니다. 근데 또 하나가 아주 순수하게 참되다 라고 해서 마하따라시 그러면 아주 새것에 라는 뜻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특이하게 들어오는 문제가 출제된다는 걸 조금 의식하시면서 나와 있는 공부 하시겠습니다. 자, 연속해서 문제를 보시는데 산문항 제시가 되어있습니다. 접도도 보이고, 자, 전미어도 보이고, 자, 복합어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함께 들어갑니다. 자, 먼저 첫 문제. 자, 전미어가 되겠습니다. 단저 노 개꼬 나니나니 노 지가니츠 이때 실험했다 라고 해서 남녀 교론의 뭐에 대해서 생각했다? 뭐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봤다? 라고 해서 일단 가로에 들어갈 거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교론에 대한 생각을 나타내는데 그 생각을 나타내는 전미어를 찾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먼저 정답을 살펴볼까요?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가 볼간자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전미어 형성이 되면 앞에 있는 명사만에 대한 사고 방식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사고에 대한 내용이 들어오니까 이거는 알식자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전념하다라고 해서 마음을 기르는 넨도 보이고 살피자라고 하는 한자도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는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성에 대한 생각, 그럼 이성감,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응용이 되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접도어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가이오시데모, 자, 개봉이 되겠습니다. 봉투에 뜯습니다. 가이오시데모, 나니나니시오 노 모노와 헨빙 카노 데스. 자, 개봉을 하더라도 뭐뭐한 사용의 물건이 반품이 가능하답니다. 자, 반품이 가능하다는 것은 사용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미사용이라고 하는 접도를 차주셔야 되는데 아니 미자이니까 우리나라 학생들 굉장히 유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정답 한번 살펴볼까요? 정답 3번, 4번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자, 선택지 4개 분석 들어갑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아니 미자는 아니다라는 뜻에서 부정으로 뜻하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그 상태에 아직 이를 못했다. 또는 그 상태에 미치지 못했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사용의 상태에 이르지 않았으니까 미사용. 자, 완성의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 그러면 미완성. 자, 이렇게 해서 응용 문제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첫 번째 선택지 보시면 이거는 바가 되자라고 하는데 외출, 이렇게 외식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전미어가 되면 앞에 있는 것에서 그 범위에서 벗어나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요소가 이라든가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아니, 비자가 지금 들어오는데 그죠? 아, 부자로 있기라고 비로 있습니다. 근데 이 부는 지금 보시면 부정하다, 아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한자로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쓸 때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연속해서 보시는 앞전자가 있는데 이 앞전자는 마이로 읽으면 정면이라든지 앞을 가리키는데 자, 이게 접두어가 되면 바로 앞을 가리켜요. 그래서 바로 앞 대통령, 바로 앞 수상이라고 하면 젠슈쇼. 자,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참고하시고 자, 이거는 제가 아까 접두어로 들어오진 않지만 단어로서 가볍게 체크를 하시면 히데이라든가 산비라고 하는 단어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서 다 단어 형태로서 기억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연속해서 세 번째 문제 보시겠습니다. 주캔세 나노대 벤교나니나니함 메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수험생입니다. 그래서 수험생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보통 사람보다 많이 해야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공부에 푹 빠진 생각을 해야 된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합성어를 만들어야 되니까 자, 보시는 바와 같이 1번의 동사도 보이고요. 자, 삼수변 자, 밑에 두 번째 동사도 보시면 삼수변이 붙어있습니다. 비슷한 단어죠. 자, 정답부터 한번 체크해볼까요? 자, 주캔세 나노대 맨교 주캐노 마인지댔다.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동사를 조금 살펴보면서 이 단어가 1번이 왜 이래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주캐르라는 동사는 단글 짓자입니다. 그래서 이 단글 짓는 보통 우리가 주캐모노라든지 이런 단어에서 절이다라고 하는 뜻에서도 이미 알고 있는 한자의 동사인데 단그다, 적시다, 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수험색이니까 공부에 푹 젖어있다라는 뜻으로써 쓰셔야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물이 충만하게 있어서 액체에 푹 적시다라고 하는 이런 침자도 보이고 있으니까 이 한자를 선택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그죠? 자, 그 다음 연결하는 부분은 녹을용 자가 보이고 있습니다. 녹다, 토케르, 자, 그리고 삼수병은 또 붙어있네요. 자, 충만할 만 자가 붙어서 미치르라고 하는 동사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충만되다, 가득 차다 이란 뜻이니까 자신감에 충만되다 라든지 이런 형태에서 쓰기 때문에 공부에 푹 빠져서 완전히 담궈져 있는 상태 절여져 있는 상태를 이미지화해 주시면서 벤교수제의 정답은 1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자, 연결해서 문제 4 문맥교정 파트에 들어갑니다. 자, 이 문맥교정 파트는 총 7문제로 구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문항수는 7문제 안에 자, 동사, 명사, 형용사, 부사 자, 그리고 외래우드 한문항이 주제가 됩니다. 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 때는 그냥 단순히 가로에 있는 문제만 딱 보고 푸시면 안 되고 문맥의 흐름에 보시고 가로에 들어갈 가장 적당한 어휘를 찾는 게 유리합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선택지는 정답과 굉장히 비슷한 단어들이 출제가 돼요. 계정이 나오면 수정도 있고 정정이 들어와서 그렇기 때문에 문맥의 흐름을 보시고 그게 알맞은 단어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보시겠습니다. 두 문항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 문장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앞에서부터 쭉 읽어갈까요? 여기서만 딱 보시면 안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자, 학습 현장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주는 거네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기부라고 하는 여러분의 에라를 유도하는 문제도 있으니까 반드시 어떻게 앞에서부터 읽어가면서 가로 안에 가장 적절한 어휘를 선택하시겠습니다. 자, 정답은 바로 2번에 테이케시데르라고 해서 2번 체크할게요. 자, 1번 선택지는 후리가나가 달려있습니다만 센슈츠 자, 선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테이케 자, 그 다음에 시집 지시 자, 거꾸로 있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기부라고 되는데 학습의 현장을 기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공사업이라든지 자산사업을 위해서 어떤 물건이나 돈을 내놓을 때 기부한다고 하기 때문에 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학습의 현장은 제공한다, 준다 이렇게 해서 4번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부사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앞서 설명드린 대로 7문제 중에 부사는 꼭 축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고득점을 생각하시는 분은 부사 공부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읽어서 들어갑니다. 今年の夏は 暑さが厳しく 仕事から 자, 보시는 바와 같이 家に帰ると 疲れて 라고 되어있습니다. 보셨습니까? 그래서 아까 포인트에서도 보셨지만 단순히 단어만 외우는 게 아니라 수거적인 부분 안에서 동사가 들어오더라도 분명히 이거는 스카렛 때 뭐 뭐 하다라고 하니까 부사와 연결되는 단어들이 있겠죠. 수거적인 형태에서 조금 기억을 하셔서 공부를 해주시는 게 효율적인 학습이 될 겁니다. 자, 스카렛 때 나니나니시데시마오 뭐 여름에 너무 더웠습니다. 집에 돌아오니까 지쳐서 자, 돌아오는 거겠죠. 그걸 나타내는 자, 부사가 되는 거야. 자, 정답 찾으셨습니까? 자, 정답 다 같이 몇 번? 1번에 굿다리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선택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굿다리라고 하는 것은 녹초가 되다 축 늘어지다 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스카렛 때 굿다리스릅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시카리는 견고한 모양을 나타내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억이나 판단 같은 게 굉장히 확실할 때 시카리라고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스킬리 자, 스킬리 같은 경우는 말스키, 산테치라는 뜻도 있지만 상쾌하다는 뜻도 있죠. 네, 그래서 이라나이 모노 전부 버렸더니 이여논아카가 스킬리다. 자,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자, 기시리인데 이런 형태로서 기억을 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기시리는 원래 부사가 빈틈없이 빼고 기차있는 모양이니까 어떤 규격이나 공간 사이즈가 있고 그게 채워져 있기 때문에 즈마르 라는 동사를 연결하셔서 기시리 즈마떼를 이르면은 가득 빈틈없이 빽빽히 가득 차있다. 자, 이렇게 해서 학습을 하셔서 효율적으로 부사 공부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의어 표현이 되겠습니다. 문제 5번입니다. 자, 다섯 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 표현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포인트 짚어가면서 참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보시면 제시된 어휘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시된 어휘는 어렵게 들어와요. 자, 그리고 그걸 대신하는 쉬운 표현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 보시면 두 번째는 두 개의 단어가 제시된 어휘와 선택지가 1대1 똑같이 1대1 똑같이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제시된 단어를 제시했을 때 의미가 크게 바뀌지 않으면 그게 정답이 된다는 거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문제 자,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동사입니다. 자,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샤츠가 지진 되시 맞다. 자, 샤츠가 뭐 뭐 해 버렸다. 라고 됐는데 이 선택지는 보시면 작아졌다. 오래되었다. 더러워졌다 그리고 해져버렸다 이렇게 해서 선택지 단어를 전부 다 줄거워진 부분에 집어넣어도 여러분들 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치짐으라는 동사를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줄어들다 라고 하는 오그라들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치짐을 한자 보시겠습니다. 줄어들다니까 지금 마크가 올라갔습니다만 작아져버렸다가 가장 적절하겠죠. 그래서 선택지 보시면 치짐은 오그라들다 줄어들다 그 다음 요고레르 더러워지다 야부레르는 찢어지다 쬐지다 또는 해지다 개지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치짐은 동사 꼭 기억을 해놓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 갑니다. 이번에는 타카시상와 도테모 유카이나이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즐거울 유자에다가 케알케자가 딱 붙어 있으니까 재미있고 즐겁다 입니다. 답이 보이시죠? 바로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평소에서 자주 썼던 재미있다라고 하는 오모시로이라는 형용사를 체크를 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그게 다 요게 또 한자로 나왔네요. 그죠? 자 정답은 바로 체크해서 1번 마크하겠습니다. 자 타카시상은 매우 유쾌한 사람이다 라고 해서 재미있다라고 해서 1번 선택을 해놓고 자 유카이나 히토다 외도 유카이나 이치니찌오 스고스 라고 해서 유쾌한 하루를 보내다. 자 이렇게도 예문이 주제가 되니까 자 기억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다른 단어들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자 오샤레나 세련되다 멋지다 또는 그런 사람을 가르치기도 하고 자 신세트나 친절한 가와이 귀엽다가 되겠습니다. 네 자 파트 6 용법문제 다섯 문항 보시겠습니다. 자 용법문제는 문자의 파트에서 가장 문제 배점이 높습니다. 자 이 말은 어렵다는 뜻이죠. 자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단어의 의미만 알아서 되는 건 아니고 다른 단어와 스카이와케를 하셔야 돼요. 그 스카이와케가 뜻도 중요하고 자 활용 형태도 중요하겠습니다. 먼저 포인트에 짚어드립니다. 자 먼저 보시는 바 같이 제시된 단어를 다른 단어와 구분한다. 자 그리고 품사를 하게 하면서 활용 형태를 올바르게 쓰이는 것을 확인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단어를 제시하면서 유의사항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는 바 같이 우리가 불안하다라고 하면은 후한다라고 해야 되는데 한국 학생들은 하다 그러면 무조건 스류를 붙이세요. 자 그래서 후한다라고 하는 난용사 공부 제대로 해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긴장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긴장되다라고 하죠. 그래서 긴장되다라고 하면 대다라고 하면 무조건 니나를 쓰시고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스르동산화 시켜서 긴초 스르 긴초 시대시맛다 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뜻뿐만이 아니라 활용 형태도 제시돼서 들어오니까 유의해서 공부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제 첫 번째 보시면 세미떼라고 하는 부사가 들어옵니다. 이 세미떼는 최소한의 희망과 소망을 나타내서 그것이 최소한 적어도 실현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뜻이니까 희망을 나타내는 따이영하고 홍에 붙어서 자주 예문에서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도 보니까 뭔가 답이 하나 보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또 최소한 적어도 그러면 적어도 그러면 또 적어도에 해당되는 다른 부사도 있어요. 그래서 스카이 바퀴할 때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정답부터 한번 체크해볼까요? 자 정답 찾으셨습니까? 자 다 같이 읽으면 자 정답은 자 겨우토에 간다면 적어도 최소한 자 1박 정도는 실현하고 싶다. 그죠? 입바퀴하시다의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1번, 2번, 4번이 어떤 단어들로 가려 써야 될지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입니다. 1번은 스쿠나쿠토모 적어도 이런 뜻인데 최소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최소한 만원은 할 것이다. 라고 해서 희망을 나타내는 실현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자 두번째는 보시면 오소라쿠라고 지금 부상하는 데 아마피시라고 해서 이마카라 탁시니 노테모 자 세밀때가 아니라 오소라쿠아마도 추측으로서 10시에는 도착하지 못할 거야 라고 해서 자 오소라쿠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번째 보십니다. 자 센슈노 테스트와 지신간학 갔다가 자신 없었는데 50점을 받았습니다. 예상밖이죠. 의배겠죠. 자 그래서 이가이니 고주테마 토레타 라고 해서 정답은 4분을 정리하면서 나머지 선택지 학습하시겠습니다. 자 이어서 갑니다. 자 엔초가 되겠습니다. 이 엔초는 연장이라고 해서 뒤로 위로 지면서 늘어나는 겁니다. 그죠? 길어지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연장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구간이 길이로 늘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늘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 한번 체크해봅시다. 자 연장이니까 자 어떤 선택지가 정답이 되어야 될까요? 찾으셨습니까?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테이노 직한 라인이 자 예정 시간 내에 결론이 나지 않아서 회의가 1시간 뒤로 미뤄진 것이 되겠죠. 1시간 길이가 길어진 것이 되니까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선택지들이 어떤 어휘로 바뀌어야 될까요? 자 먼저 3가지의 선택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기간이 지금 들어왔고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아쿠텐고 대 악천으로 자 렛샤가 운행을やめて 타메 악천으로 열차가 운전을 그만두었기 때문에 중재했기 때문에 료코노 출밭가 미카고니 자 기간이 뒤로 미뤄지는 거겠죠. 그래서 엔키 사레르 라고 해서 바뀌어야 되겠죠. 자 두번째 갑니다. 자 두번째는 어떻게 바뀌냐면 자 요거는 늘어나는 것이긴 하지만 건물의 길이로 늘릴 수는 없는 거겠죠. 그리고 그게 길어진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바꿔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4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네무리에스르라고 하는 것은 조우다 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자 전철 안에서 졸아서 오리루의 길을 히토의 길 지나쳐 간 거죠. 졸았으니까. 자 그래서 졸아서 히토의 길을 지나쳐 가버렸다. 라고 하면 엔초가 아니라 놀이 코스가 되겠습니다. 자 타고 가다가 하차역을 지나쳐 가다라고 해서 놀이 코스 되시마따로 수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파트 6까지 마무리를 해서 문자어의 파트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법 파트에서 뵙겠습니다. 네 문법 파트 연결합니다. 자 문법은 문제 구성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문제 구성은 문제 7번 가로 넣기 기능어 문제 또는 커뮤니케이션에 나오는 어휘와 기능어를 응용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총 12문제. 그 다음에 문맥 배열 문제, 별표 문제, 다섯 문항. 자 문장의 문법, 글의 문법이라고 해서 총 다섯 문항. 이렇게 해서 22문항을 푸시게 됩니다. 자 각 파트의 유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법 형식 판단 문제 12문항입니다. 근데 포인트를 지금 살펴보시면 자 이렇게 들어옵니다. 커뮤니케이션에서 자주 사용되는 기능어와 문법의 표현을 주의하자. 이 말에 기능어가 N2에서는 여러분들 문법서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은 기능어가 나와 있습니다. 총 한 170개 정도 나와 있는데 그 문제의 문법이 전부 나온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에서 주로 사용되는 표현이나 문법의 주력을 하셔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문장 전체 예문에서 가로위 앞뒤를 보시면서 문제 풀리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가로위 앞뒤만 딱 보고 문제 풀면은 실수를 할 수 있는 문제가 들어온다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순하게 N2 문제에서만 출제가 되는 게 아니라 기초 문법과 항상 응용이 돼서 들어와요. 중요한 것은 N1부터 N3까지 나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기초 문법과 중국 문법을 응용해서 커뮤니케이션의 문법 안에서 대화 형태에서 문장의 흐름에 따라서 쓰실 수 있도록 주의해 주시면 되겠죠. 자 문제에 들어갑니다. 자 지금부터 다섯 문항을 보시게 될 텐데요. 자 그 첫 번째 문제가 기초에서 비웠던 사역 형태의 사역 수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 같이 아게크라고 지금 되어있는데 그죠? 자 아게크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뭐뭐한 끝에 결국 이런 결과가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2급에 해당이 되는 문법과 기초에서 비웠던 것들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앞의 문장을 읽어가면서 아 이것을 사역을 써야 될까? 자 보시는 바 같이 사역 수동을 써야 될까? 자 그리고 타형으로 끝나 있고 원형으로 끝나 있으니까 일단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께서 한 개 두 개 이렇게 끼워 놓고 말 맞추기 하는 게 아니라 앞의 문장을 보시면서 자 이 형태를 사역을 써야 될까? 자 타행을 써야 될까? 확인을 하시면서 일단 없앨 걸 없애셔야 돼요. 그쵸? 생각을 하고 없애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예문이 힌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프린터의 조시가 말할 그날이 세조 회사에 전화를 해서 문의했더니 자 이랬습니다. 자 이것저것 문의를 했더니 그쪽의 담당자에게 이것저것 질문에 자기가 대답을 합니다. 자 니 라고 하는 조사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니 라고 하는 조사는 문법 안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니와 관련된 사역이라든지 수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태모라 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의식해서 관련지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저것 질문에 대답을 한 끝에 결국 뭐다? 유감스러운 결과 대응하지 못한다라고 이화리로 들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시켰다 그러면은 담당자가 뭐다? 질문을 시켰겠죠. 근데 탄토샤니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기본은 사역수동 형태가 되요. 왜냐하면 시키는 것이 아니라 담당자가 시키는 게 아니라 담당자에게 이것저것 하게 하는 것을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답변을 했습니다. 했지만 결국 유감스러운 결과로 끝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 선택지 선택할 때는 문제 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문제 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번에 사세루나 자 사세다 이런 형태는 지우고 좁혀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저것 사세라렛다 아게크 원하지 않았지만 질문을 시키니까 답변을 하게끔 시켜서 그 답에 내가 답변을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사세라렛의 사역수동 형태가 돼서 타 아게크 타요데키나이 또 이 말을 했다. 자 그래서 대응하지 못한다라고 본인에게 유감스러운 결과로 끝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정리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게크는 중국 문법 가볍게 뭐뭐 한 끝에 라고 해서 이 문장은 역시 여러 가지로 뭐뭐 한 끝에 결국 유감스러운 결과가 끝나기 때문에 간단한 상이라든지 한 번뿐의 상을 쓰지 못해요.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아래콜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몇 십 년이나 여러 가지로 몇 시간이나 이렇게 해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문장 흐름 잘 보시면서 선택하십니다. 자 이번에는 경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경험 문제는 워낙에 조금 어렵기 때문에 활용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딱 잘라 외우실 것은 외우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활용을 하셔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여기는 지금 단어 자체가 이거는 경호이냐 경호 안에서 존경이냐 겸양이냐 빨리 판단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이 문제 풀이를 할 때는 커뮤니케이션에서 들어오니까 이 가로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집어넣고 흐름 찾아서 계속 잊지 말고 이 가로에 들어가는 말을 하는 사람이 존경을 써야 될까 자 그 다음에 겸양을 써야 될까를 알고 거기에서 가려내기만 해도 굉장히 문제는 수월하게 풀립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나이센 데 내선 전화입니다. 야마다 상의 하이 야마다 데스 자 키무라 상입니다. 자 우케주케 노 키무라 데스가 우케주케 접수처의 키무라입니다만 나니나니 회사의 나카가와 사마가 오셨다는 거겠죠? 아니면 방문하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뒤에 보니까 수고익힘 마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찾아왔다 방문하다라고 하는 뜻으로서 해당이 되는 것을 찾으셔야 돼요. 자 거기에다가 상대방이니까 뭐죠? 존경을 쓰셔야 되죠. 그러면 존경을 쓰셔야 된다는 것은 일단 기본인 겸양을 아예 생각을 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뭐 겸양이 있으니까 막 해석해 놓고 공부하지 마시고 바로 문제 풀이를 할 때는 아 요거는 존경이구나. 자 존경으로 좁혀서 일단 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정답을 먼저 체크하시면 나카가와 사마가 오코시니 나리마시다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오코시니 나리마시다가 왜 정답이 되어야 될지 분석 들어갑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일단 존경을 쓰셔야 돼요. 근데 우카가오는 겸양입니다. 묻다 듣다 방문하다의 겸양이니까 상대방에게 겸양을 쓰지 못해서 지우고 자 그 다음에 오미니카 카리마시다도 아우의 겸양이죠. 찾아뵙다. 그래서 1번과 2번은 바로 겸양인 이유로 지우셔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자이마시다라고 했는데 이 고자이마시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기본적으로는 그 정중어에 해당이 돼요. 그죠? 그래서 대스 아르의 정중 형태에서 쓰시기 때문에 요건 지우고 오셨습니다의 오코시가 되겠습니다. 원래 이 코스라고 하는 동사는 넘다 넘어가다 라고 하는 뜻을 쓰는데 자 존경의 접도에니 오를 붙이시고 마스 형태를 취해주시면 이 한자 자체의 오코시가 오다 가다 왕님이라고 해서 존경이 돼요. 그래서 카운터까지 와주십시오. 그러면 오코시 크다 사이마세 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는 왕님이라고 하는 오심의 존경을 가지고 니나르는 뭐뭐 하시다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하다를 시를 붙이면 하시다라고 간단하게 존경을 만들 수 있는데 일본어는 동사이마스 형에 오 붙이고 니나를 붙이면 뭐뭐 시다가 돼요. 그래서 왕님 하시다 오시다라는 뜻으로서 지격하면 자 나카가와사마가 오셨습니다. 라고 해서 정답은 오코시니 나리마시다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부사가 취재가 됩니다. 그런데 문법 문제에 자주 들어오는 부사들이 있습니다. 그쵸? 위에서부터 조금 읽어서 들어와도록 할게요. 작문을 잘하는 친구에게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능숙해질 수 있어? 라고 물었더니 많이 쓰면은 뭐다? 잘해진답니다. 자 많이 쓰면은 쓰면서 변화가 지금 들어오는 거겠죠. 그래서 시간의 폭을 가지고 있는 손오우치가 정답이 돼야 됩니다. 자 손오우치 우마크나레루요. 라고 해서 이 손오우치니 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머지않아 얼마 안 돼요? 라고 하는 뜻으로 쓸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뒤에 변화가 와서 잘 쓰게 된다. 라고 해서 우마크나루 능숙해진다. 라고 들었다. 정답은 3번으로 체크하겠습니다. 자 나머지의 선택지 조금 분석 들어가는데 카나라자시모라고 되어있는데 이 카나라자시모는 보통 나이연과 수반이 돼서 이런 것도 진술 부사라고 하는데 어떤 진술의 상태를 나타내게 돼서 어떤 공이 들어가는 활용 형태가 꼭 붙어서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카나라자시모 반드시모 많다. 자 타토에 뭐뭐 데모라고 해서 설령 가령 그렇더라도 해서 이렇게 세트로 붙어 들어오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 문법적인 기능이 있는 부사들이니까 의식을 하시고 공부하시겠습니다. 자 그다음 삭기는 조금 아까는 전 이란 뜻으로서 정답은 선호우치. 머지않아 잘 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연속해서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세트로 서에서 자 이렇게 적혔네요. 자 기초문법을 응용을 해주셔야 되는데 누크라고 하는 동사가 지금 4개가 고정이 되어있습니다. 그죠? 누크라는 동사를 여기에다가 놓고 여러분들께서 문장을 완성시켜주시면 돼요. 그래서 완성을 하신 상태에서 기초문법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 응용 형태를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에어컨을 소지스루도끼마 에어컨을 청소할 때는 안젠조 카나라즈만다 콘센트를 뽑고 나서 니시데쿠다사이가 되어야 되죠. 근데 해주십시오라는 뜻이니까 여기에서는 시데쿠다사이 하고 붙어 있는 니수레에서 니시데쿠다사이가 맞긴 한데 자 여기에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것이 테카라 타고토 타고토 자 이렇게 테카라 이렇게 두개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기초에서 이런 거 배웠죠. 우리가 왜 테카라는 시간과의 경계가 명확하죠. 그래서 반드시 앞에 있는 것을 하고 뒤에가 이루어지는 순차적인 행위를 가리키때 씁니다. 그래서 정답은 카나라즈 콘센토 누이테카라 니시데쿠다사이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누이테카라와는 되지 못하고 여기 보이는 니시데쿠다사이와 자 그 다음에 테카라의 기본형태의 기초문법을 응용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보실까요? 자 이번에는 멘토다가 야하리 고노 시고토와 코도와리나이 자 어려운 문법이 들어옵니다. 자 기초문법을 응용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부사가 문법으로 들어오는 거 보셨습니다. 경어 보셨습니다. 자 이제는 2급에서 조금 어려운 문법에 마이의 문법이 보이겠네요. 그쵸? 마이 그리고 하즈모나이 그리고 시카르마이 라고 되어있는데 앞에서부터 읽어가면서 자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토다가 야하리 고노 시고토와 코도와리나이 자 귀찮지만 이 일은 거절할 수 없다. 거절할 수 없다. 귀찮지만 거절하지 못하니까 떠맡을 수밖에 없어. 자 책임질 수밖에 없어. 밖에 없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가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선택해 주는 것은 앞에 문장에서 전체 문장 안에서 흐름 속에서 이 가로의 앞뒤 역할을 보고 그 다음에 단어의 선택이라든지 기능어적인 활용이라든지 기초문법을 응용한 것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고 문제를 푸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시죠. 자 그러면 히키에우키를 할 수밖에 없네 문말 표현이 들어옵니다. 문말 표현이죠. 그러면 떠맡을 수밖에 없어 라고 했더니 밖에 없어 라고 하는 기초에서 비웠던 표현이 안 보이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응용력이 있는 분들은 밖에 없네 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시가를 딱 보시면서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교계를 어떤 그리신 분도 계셨을 것 같습니다. 자 정답은 시가 아르마이가 되겠습니다. 자 시가 아르마이를 조금 더 분석해서 들어가 보도록 해볼까요. 자 마이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이는 일단 기본은 부정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도 꼭 기억을 해주십니다. 근데 이 마이도 두 가지 용법이 있어서 강한 부정의 의지로서 뭐뭐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니 도토 이크 마이 그러면 두 번 다시 가지 않겠다. 라든지 오사케야 노 마이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정의 출향 추측으로서 쓰는 편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은 이제 나이 다로의 형태를 차고 있기 때문에 시가 나이 다로 라고 해서 나이형이기 때문에 아르가 지금 나이를 쓰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아르마이는 나이 다로서 기억을 해주신 게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시가 나이 다로 라고 해서 떠맡을 수밖에 나이 다로 없을 것이다.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마데모 아르 마이는 마데모 나이 다로 하고 갔으니까 떠맡을 것까지도 없다. 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고토모나이 뭐뭐 할 리도 없다. 하즈모나이는 추측의 표현인데 확신을 가지는 추측의 표현이죠. 그래서 그럴 리도 없다. 이기 때문에 문장의 흐름에 따라서 내가 역시 거절할 수 없으니까 떠맡을 수밖에 없어. 라고 해서 히키우키를 시가 나이 다로를 대신할 수 있는 시가 아르 마이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2급에 조금 어려운 마이용법까지 확인하셨습니다. 자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두문항이 지금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것은 어디를 먼저 보셔야 되냐면 자 첫 번째 보시면 1번 시다이, 야리다이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문제 출제한 사람은 분명히 하고 싶다 하고 싶다를 했을 때 학생들이 어떻게 응용을 해서 문제를 푸느냐 라고 하는 것을 보고 싶었을 겁니다. 자 이런 문제 풀이할 때는 하나하나씩 붙여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별표 문제, 문맥별 문제는 전체적으로 전체 문장 안에서 일본의 기본적인 구조를 이해하면서 활용을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같이 읽어 들어가면서 자 여러분들은 밑에만 보시고 일단 두 개를 붙여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붙인다는 것은 조사가 있다라고 하면은 뒤에 동사나 형용사 문장이 들어올 것이고 그 다음에 보시는 바 같이 태형이 있다라고 하면 태형과 활용되는 형태가 분명히 있다는 뜻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이킹 코드모가 피아노 나라이다이도 이이다시다. 자 왓다시와 코드모가 라고 되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니나니 또 오모데르 라고 있네요. 그죠? 일단 여기까지 보시면 자 조사가 있다는 것인가 뒤에 활용 형태가 분명히 있다는 뜻이고 자 뒤를 보시면 또 오모데르라고 해서 일단 밑에만 보시죠. 자 보시고 두 개를 한번 붙여 봅시다. 자 두 개를 붙일 수 있다는 것은 어떤 활용 형태에서 우리가 태형을 보시면은 태형과 활용되는 형태가 분명히 있겠죠. 자 스스동사에서 여러분들은 태야르, 태모라오, 태아게르라고 하는 거 배우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두 개를 3번 하고 2번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시다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으니까 자 코드모가 하고 싶다. 그죠? 자 그리고 또 오모고 또와 자 그 다음에 야라세테야리타의 또모가 되겠죠. 그래서 일본어는 D가 중심이니까 D가 맞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코드모가 자 시다이 또 오모고 또와 야라세테야리타의 또모테르 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보시는 바 같이 심플이라고 되어있고 세미료쿠니 아흐레이테르 뭔가 이렇게 조사라든지 힌트를 줄 수 있는 문장이 안 보이죠.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이런 경우는 앞 문장을 읽어가면서 자 그 다음에 문맥의 흐름에서 밑에 있는 부분에 선택지를 같이 붙이셔야 됩니다. 자 조각가인 카와무라 타케르가 스크리 도브츠 노 초고구 사크힘 마 카타치는 심플하다. 자 근데 심플한데 어쩌다? 밑에 보시면 생명력에 넘친답니다. 자 심플한데 생명력이 넘친다는 것은 반대편에 역접이 들보트니까 우리가 기초에서 배웠던 나가라 용법이 역접에 나가라 라고 하는 게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은 바로 여기서 굉장히 빠르게 힌트를 얻으셨을 거야. 자 심플어 나가라 자 그 다음 연결하는 것은 우고기다시라고 해서 마수형 때 활용이 되었으니까 이 형태하고 같이 붙일 수 있는 것이 우고기다시 소 나 자 그리고 이마니모라고 하는 부사가 하나 보입니다. 자 이마니모라고 하는 것은 당장이라도 이내 뭐 뭐 할 것 같아 라고 해서 이마니모나니나니 소다 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으로서 묶어서 배우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쵸? 자 요정도까지 왔으면 그냥 거의 다 맞습니다. 같이 한번 붙여 볼까요? 자 카타치마 심플을 자 그 다음에 나가라 심플 하면서도 자 요렇게 두 개가 붙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속해서 이마니모 당장이라도 우고기다시 소 나 생명력 요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D가 중심이니까 자 연결해서 우고기다시 소 나 움직일 것 같은 생명력에 넘친다. 자 요렇게 되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파트 8 문제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문제 9가 되겠습니다. 자 문장의 문법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총 5문항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독해 문제는 아닙니다. 자 전체적으로 포인트 잡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포인트는 같습니다. 자 그레이 흐름 속에서 문법적인 사항이라든지 표현을 익히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이 표현은 기본적으로는 그레이 기능 독해하고 같습니다만 문제의 풀이는 문장의 구조를 보시면서 문법적인 기능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지시어 관계권이 있을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문말편도 있고 자 라고 하는 것을 조금 의식을 하시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 들어갑니다. 자 총 5문제인데 오늘은 가볍게 자 3문항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서 주의하시는 것은 여러분들 실수하지 않도록 하시는 게 50번의 선택지 1, 2, 3, 4를 전부 다 해석을 해놓고 이 문장에서 끼어맞추기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경우는 고존지라고 하는 표현이 있으니까 여기서 고존지라고 하는 게 1번부터 4번까지 고정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자 50번 자리에 고존지를 넣어서 여러분께서 문장을 완성시켜 보시는 게 좋으세요. 자 그렇게 해놓고 여기서 이제 분명히 문말 표현이 들어오겠죠? 50번은 문장 끝에 붙어있으니까 자 고존지를 넣어서 말을 완성시켜보고 거기에서 가장 가까운 것을 바로 찾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먼저 타이틀 보니까 대단히 재미있는 타이틀 붙었습니다. 니호하츠 토이레마크가 되겠습니다. 일본에서 시작된 토이레마크라는 뜻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가면서 문장의 흐름 속에서 자 이 고존지라고 하는 이 경호의 표현이 어떻게 문말 표현에서 작용을 하는지 움직이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존지를 토이레마크가 되겠습니다. 자 세계 여기저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화장실 마크가 실은 자 일본에서 우마렛다 모노다라는 것을 알고 어떻습니까? 자 한번 넣어볼까요? 알고 있으십니까? 알고 있을까요? 라고 하는 뜻으로서 우리들한테 묻고 있는 거죠. 이거 바로 가셔야죠. 자 이 고존지라는 것은 알다의 존경이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바로 붙이면 자 고존지나 마케다라는 이 마케다는 당연한 거 이유나 까닭을 서명할 때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자 문말 표현에서 다로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보이네요. 그죠? 자 고존지 다로가의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요다. 그죠? 추측의 표현이라든지 불확실한 단정의 표현에서 쓰는 편이고 그 다음에 다까라 뭐뭐 이기 때문이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알고 계십니까? 자 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한테 먼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거 보십시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접속사 문제가 들어왔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읽어 가볼게요. 자 토이레 마크가 우마렛다노아 생큐에크 로그즈 요넨노 도쿄올림픽가 기각해다. 자 토이레 마크가 탄생된 것은 1964년 동경올림픽이 계기랍니다. 자 이 동경올림픽은 알파벳을 사용하지 않는 나라에서 하제메데 가이사이데 아타타메 자 처음 동경올림픽은 알파벳을 사용하지 않는 나라에서 처음 개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토크니몬다이가 된 것이 말의 장애였답니다. 그쵸? 자 말의 벽이었다. 동경올림픽은 역시 알파벳을 사용하지 않는 나라에서 처음 개최가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영어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죠? 그래서 말의 장애가 되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토지 자 일본 코코나이노 안나이파마 당시 일본의 국내 안내판에 오테아라이 나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을 한자로 적었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국내 안내판은 화장실 등은 오테아리나도 또 니온고데 카가레떼르모노가 거의였다. 자 일본어로 써져 있으니까 영어로 쓰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떤 곤란함이 있겠죠. 그래서 일본어로 써져 있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었다. 그래서는 그런 상태로서는 이란 뜻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본어로 써져 있으면 그런 상태로서는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뜻이 뒤에서 이제 들어올 테니까 자 그것과 관련된 접속사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쵸? 같이 봅시다. 자 일본어로 써져 있고 그러면은 뭐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선수들이 이해를 하지 못할 테니까 당연히 반대편이 들어오는 역접의 시간시가 돼야 되겠죠. 자 시간시 그런 상태로서는 세계 90여국에서 오는 선수들에게 이해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자 가토이 때 라고 해서 자 라고 이어지네요. 그쵸? 자 일단 역접의 접속사인 시간시를 제시를 했습니다만 조금 살펴보면 자 소린이라고 하는 것은 게다가 청가의 용법이 되고요. 자 맞다와 라는 것은 또는 이란 뜻이니까 병렬이나 선택을 할 때 쓰는 접속사죠. 자 소린 독으로 가 그렇긴 커녕 이래서 반대의 표현이 들어옵니다. 자 따라서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한자로 적혀져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뒤에 외국에서 오는 선수들이 이해를 하지 못할 테니까 반대의 표현으로서 역접의 접속사인 2번을 마킹을 도장에 찍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무리 한번 지워보도록 할게요. 자 가토이 때 라고 하는 부분부터 가봅시다. 자 가토이 때 삼가국 수베테는 국립노 고두바데 각 rhyme계니와 일까나 자 그렇긴 하지만 모든 나라의 말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쓸 수는 없습니다. 자 속고대 그런 까다로 안나이반 삭제자다치와 안내판 작성자들은 아라유를 모든 나라의 선수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를 알아왔을 고도를 생각한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경위가 나타나져 있으니까 토일리마크가 탄생된 경위 표현으로서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표현을 마무리를 지으셔야 돼요. 한번 같이 볼까요?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을 생각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화장실 마크가 탄생을 됐다. 라고 하는 경위를 나타내는 표현이 되니까 고으로 시작되는 형태가 돌아올 테니까 여기서는 3번 아니면 4번이 될 겁니다. 그런데 3번 같은 경우는 고꾼이 웅이란시 단어와 여기에 생산을 해낸 것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경위로 해서 탄생된 것이 토일의 마크다. 라고 해서 여기서는 바로 4번으로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섯 문항인데 일단 3문항까지 해서 마무리 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문법문제 총 9번까지 문제를 푸시게 되는데 어떠셨습니까? 조금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하신 그 결과가 꼭 좋은 성적으로 합격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